하나님 우리를 지키게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을 성격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사랑의 연애 편지예요 연애 편지 그러면 기도는 뭘까? 기도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연애 편지를 읽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기도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일반적으로 뭘 원하고 소원 이루어달라고 이전에 하나님 어떤 말을 듣길 원하실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뭔 말하면 제일 좋던가요? 뭘 달라고 줬던가요? 아니면 엄마 아빠 사랑해 나는 엄마 아빠 존경해 나는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아 그냥 하나님이 좋아야지 우리 기도는 사실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 기도로 나도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그것을 듣기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한다는 고백, 교제, 사귐, 친밀한 관계 이게 기도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하자고 하면 부담을 느껴요 아이고 기도가 힘들어, 어려워 아이고 시간도 안 가 할 말 없어, 재미도 하나도 없어 그래서 묻습니다 주님 사랑한 거예요? 진짜 사랑하시냐고 진짜 사랑한다면 절대로 기도 시간이 부담이 될 리 없지요 사랑할 애인 만한데 되있던 시간이 부담드려요 그러면 뭐야 나 사랑을 하는데 그런데 기도가 부담돼 이건 뭘까? 이건 뭐냐면 영적인 깊은 수준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얕은 수준에서 혼적인 신앙,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 체험, 은혜 받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난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물맺듯이 내 맘속에 몰려와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분이야 행복과 기쁨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기도 시간에 그 은혜가 오거든요 기도 시간에 찬양하시다가 그 은혜가 오거든요 그러니 좋고 재밌으니까 기도가 빨래들어가고 재밌고 행복하죠 행복해요 적어도 하나님의 신앙생활이 생명의 관계가 된다면 기도 시간에 성례에 생숙하고 생명의 말씀 먹고 하나님과 사귐과 마치 산소 호흡하듯이 내 영혼을 호흡하는 시간이 상쾌함과 기쁨과 희열과 즐거움, 행복 마음의 평강 언제 오냐고요 기도하지 않고 절대 하늘의 신랑 은사 능력이 평강에 올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 영이 그때 영적 교제를 해야 하는데 영적 교제가 만나면 기도거든요 기도하지 않고 절대 은혜 받을 수도 없고 하늘의 기쁨이 올 수가 없어요 올 수가 없어요 행복은 뭘까? 평강과 기쁨인데 세상 사람들은 쾌락 좋아하는데 육신은 쾌락이지만 잠깐 환각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마음의 행복은 평강 희열, 기쁨 희열과 쾌락이 다른 거 알죠? 내 영의 희열은 뭘로 오냐고요? 하나님 만나야 옵니다 하나님 만나고 절대 희열이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희열을 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내 우아평과 희락이라 기도 시간에 하나님 천국을 만난 내 우아평 희락이 오는데 여기서 행복이 오고 기쁨에 감사하고 즐거움이 없고 이 맛을 아는데 왜 기도가 부담돼요? 기도가 부담난 그만큼 주인과 함께 만남이 없다는 거예요 사귀지 않는 거예요 친한 안 나는 거예요 영적 신앙이 아니다는 증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부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 지시한이 아니예요 가난한 땅 말 안 했어요 떠나고 봐야 돼 어디로 갈지 알아? 떠나고 봤는데 기도할 수밖에 없겠지요? 물어야지요? 지시 받아야 되죠 하하 하나님이 딱 가난한 땅 그 지적을 말하는 이유가 있구나 왜요? 이제 떠나고 나서 계속 하나 만나야 돼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그 시간 교제, 기도 그런 가운데서 믿음의 삶의 훈련이 기도 훈련을 시켰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문제에 어려움을 줍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왜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왜 부담스러운 나라, 민족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 우리가 해결하는 거 아니예요 우리는 절대 못합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기도를 해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시 하나님을 봐라 절대 죽고 하나님을 쳐다봐라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할 수밖에 없고 알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너 복 받는 그릇 대여라 해서 회개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과정이 그래서 문제도 주고 어려움 주고 환란한 날 보라 내가 너를 건지르니 내가 너를 건지르니 환란한 날에 우리 할 수 없는 거예요 네가 나 영화롭게 하나 용답하셨어? 그래서 영광 돌리기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문제와 권한 어려움도 주시더라 기도 혼장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잘 아시죠?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구한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보기에는 구한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두 번 얘기인 거 아니라고 똑같은 얘기인데 마태는 좋은 것 누가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것은 좋은 것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주시는 것 최고 좋은 거라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시간에 성령의 임대가 와요 성령의 은혜가 와요 많은 시간에 깊은 기도 시간에 성령 충만이 와요 그러면 돼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일하시게 되는데 성령이 일하시니까 천사가 움직이잖아요 기도 시간에 성령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영적인 삶으로 변화시킵니다 만납니다 거룩한 삶을 주시게 됩니다 친밀한 교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세면 영적 음성을 예리하게 들어요 하나님과 교제의 음성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브라함은 내 벗이다 나는 이 한마디에 이야 정말 아브라함 부럽다 아니 감히 죄인 인간한테 하나님이 내 벗이래 하나님도 친구를 원하시던가 봐 내 벗이란 말이 한마디만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만남이에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 돼 성령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혈기 날 수 있는 인간이라 몸덩어리 죄 덩어리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기도하니까 3년 6개 비가 오지 않는 그곳에 담배를 주셨다 그 다음 뭐를 합니까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많으니라 아 의인의 강구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많은 시간 기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회개할 수밖에 없고 거룩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람 변화가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변화가 여러분 내가 기도 응답받은 사람은 체험을 시진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천국 가는 것이 확실히 믿어지게 될 것이고 나는 기도 응답 한 번도 없어 진짜 응답 한 번도 없다니까 근데 다녀 하나님 계신다 이렇게 다녀야지 만난 적이 없어 아이고 이 땅의 기도 응답의 결과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만남도 없고 체험도 없고 아니 아버지와 자녀의 사랑에 교제가 없는데 어떻게 자녀로서 상속에 천국 갈 수 있겠다고 자신할 수 있겠느냐고요 가짜 신앙이죠 죽정이죠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우린 천국 잘 가야 되는데 이 땅의 기도 응답 좀 잘 받은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고 만나고 체험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다 얘기합니다 뭘로 살아계신다고 증명할 거예요 뭘로 보일 거예요 응답이죠 나 기도했더니 응답하셨다 나 보였더니 보여줬대 그 다음에 그대로 되었다 야 그때 뭘 느낍니까 뭘 느낍니까 야 수지 받았네 하나님 도움으로 내가 엄청난 복 받았다니까 야 봐봐 그 복이 중요합니까 물론 복도 중요하죠 주님 내 기도를 들으시네요 주님 내 눈물을 보셨네요 내 슬픔을 아시네요 내 외로움도 아시고 내 고통도 아시네요 내 힘들고 어려운 부분 아시고 아셨다는 거 그분이 알아줬다고만 생각하면 다 위로가 되잖아요 그분이 아셨다니까요 여분 나에게 하는 일을 그가 아시나니 그 권한 가운데서 열차녀 다 죽었지만 그분이 나를 아시나니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 아시나니 하나님이 내가 아신다고 생각하면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분이 뭐든 하실 수 있고 여배에게 갑절의 복에서 열차녀를 줄 수 있는 것인데 그분이 알아주면 되지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날 알아주시고 응답하시고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야 나를 사랑하시구나 아무리 힘든 나를 사랑하시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만에 뜨겁게 가슴에 불타오른다면 무엇이 무서워요 무엇이 무서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게 기도를 통해서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어떤 과부가 세무서에서 세금을 내라는데 남편이 죽었는데 세금을 낸 세금인데 달라고 영수증 있냐고 없다고 영수증 없으니까 다시 내라는 그런 궁지에 몰렸는데 놀라운 일이 그분이 기도했는데 나비 한 마라고 쉐이 들었대요 나비가 갑자기 들어오더니요 아이 그냥 응전소세트 밑으로 쏙 들어가대 그분이 그 밑에 영수증 있더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비 한 마를 통해 응답하시네요 되게 설교 중에서 뭔 생각이 나냐면 제가 예배당 건축을 때 어렵게 참 건축하는데 그날 서구청에 상당한 액수 납부해야 되는데 오후 5시까지 시간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그것도 오후 시간이 다 됩니다 근데 내가 어느 집사람이 주사님 급하게 이렇게 됐어 그때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오늘 전세금을 받아갖고 이 가방 속에 있는데 이 가방 속에 돈 있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그러더라고 인자분께 그분 여강이네요 제가 그렇게 신뢰한 사람입니다 저는 가방 속에 돈 있는 거 다 봐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보니까 6절에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러 이 앞에 붓고 종일 금식하고 물을 붓고가 무슨 뜻일까 물을 쏟듯이 기도하라 물을 토하듯이 회개의 통에 잡아가고 그리고 이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범죄하였나이다 자 금식성에는 회개한 거예요 회개 금식할 때 회개가 되어져요 내가 정말 금식할 때 낮아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아무 힘 없이 주요 하나님 안 먹으면 죽겠네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막 그러면서 간절히 육신에 힘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에 힘 들어가고 뻣뻣해가지고 교만한 거지 교만기 다 꺾어져요 금식해보세요 낮아지죠 애통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남의 기도가 되는 거죠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아와방이 그렇게 악한 왕인데 그 악한 왕이 세상에 금식하니까 하나님 그 순간 그거 한 번 금식하거든 뭐라 그런가 자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몸에 두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니 그랬더니요 아니 하나님 금방 아와방이 금식했다 그렇게 좋아하셔가지고 벌을 안 내래 당대에 야 오늘 들을 끼느냐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좋아하시는 게 금식이구나 금식 요해수 2장 12제 말하기를 요하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 내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요하께로 돌아올지 여다 야 금호 뜻을 돌이키고 재앙 안 내리신대요 저는 요즘에 솔직히 고백하게 하나님 이 나라가 어떠고 저쩌고 정치가 경제가 어떠고 저쩌고 말하고 싶지 않고 근데 하나님 이 정부가 문제가 아니고요 내 죄입니다 내 죄 어쩌고 저쩌고 비평해서 해결될까? 안 돼요 마귀만 더 좋아해 너희 판단하고 잘 싸우라는 거예요 또 나는 이번 금식성에 나 그 설교하려고 그래요 아 그렇구나 우리 죄다 우리 죄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고 나라가 경제가 정치가 어쩌고 저쩌고 아니고 한국 교회가 병들어서 부패되어서 타락해서 그래요 원인은 WC 종교다운 집부터 가갖고 마귀한테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나라가 힘든 거예요 지금 오늘 보면 사모의를 사는 날 동안 본래 셋을 침략하지 뭐 지켰더라 사모엘만 있으면 우리나라도 지금 사모엘이 없어서 문제예요 사모엘만 있으면 김정은 하나도 안 무서워요 해결 안 무서워요 오늘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내가 해결할 게 아니라 돌아와라 내게로 해결하고 내 품에 돌아오면 내가 알아서 할게 아무리 모여서 기도만 해도 정신 자세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포인트를 모르면 헛된 것이다 헛된 것이다 헛된 것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사람들은 기배기한 사람들이에요 예통한 자가 복이 있나이 위로받을 것이오 이사야가 부른받을 때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보호자를 받습니다 이사야는 나라가 유기 때 그냥 기도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내가 문제라고요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망고는 요하를 뱉다가 화로 내가 망을 놈이라고요 이게 중요해요 그때 재단 숯불에 입을 지어주고 깨끗게 성령의 불로 회개시키잖아요 내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 회개시키기 절대 없습니다 내가 심령이 깨끗하고 거룩할 때 거룩한 심령의 칼이 나가서 남을 변화시키게 되는 거죠 어거스는 그가 깊이 회개하면서 욕망이 일어나면 팔뚝을 물어뜯기도 하고 루터는 졸도까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모든 예배시가 은혜받기 원하십니까 한마디 회개만 하면 돼요 전부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을 받으면 돼요 제가 아무리 금식해도 맨날 그것 갖고 어쩌고 저쩌고 남 얘기하면 아무 필요가 주님이 남 만나 주시겠냐고 여러분 은혜받고 싶으시면 제 설교 때마다 다 그것이 내게 찔러오세요 말씀의 칼로 찌르면 그래서 말씀의 칼에서 홍과 영과 관자 고추를 찔러 쪼개서 회개하고 자르고 수술하고 내 마음을 수술하고 그래서 내 각을 뜨고 내가 번제할 때 그게 성령의 불이 오지 각이 안 떴는데 말씀의 칼로 짐승의 각을 떠야 쪼개고 잘라야 불이 올 건데 내가 안쪽인데 통으로 있어 그 안에 똥이 그대로 있는데 그걸 다 버리고 그럴 때 하나님 나요 내재요 내재요 이 나라의 이 문제 또 우신 문제도 내재요 내재요 닫아지 마세요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해버린 거예요 전부가 모두가 하나님의 구하신 재단은 상한 신령이라 상하고 통이한 마음을 주께서 멸치지 아니하시로다 하나님의 사고 통이한 마음을 깨어지고 부서진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1907년도에 평양 장대학교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길선주 목사가 와서 회개했다고 그래요 친구 돈을 떼어먹었다고 그 마음을 고백했어요 목사가 어떻게 부끄러웠는데 그 앞에 회개해버렸어요 그래서 막 통에 불이 떨어져서 날려놨어요 오늘 우리가 그 얘기 말이에요 길선주 목사가 회개했다고 하면 너는 안 하냐 그 말 다 해 그건 지식이요 네가 길선주를 회개하냐고 이 시간을 지금 저도 내가 통에 잡아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와요 여러분 날마다 누구 탓하지 마시고 가정의 남편 딴 아내 딴 누구 탓이요? 내 죄요 내 죄라고 하면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의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죄인 보러 왔기 때문에 내가 죄인의 자리에 만나고 내가 응의라고 하면 절대 안 만나 주시오 그 회개하고 통의하니까 그러면 해결됐습니까? 아니요 사단이 공격해왔어요 불레선시 군대가 막 쳐들어왔어요 또 이상하네 이 거룩한 성에 얘 마귀가 오냐고요 잘 아셔야 돼요 생명이 있는 거 살아있는 그 마귀가 반드시 공격해와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여러분 기적입니다 3, 4분에 다 타진대요 전문가가 어떻게 이게 하나 안 타졌냐고 본당이 마귀가 이걸 태워가지고 이번 집회 못 오게 만든 건 아세요? 하나님이 막았어요 그렇다면 이번 집회가 지금 하나님과 마귀가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보고 있는 장소구나 여기에 쓰임 받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예수 글쓰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온전한 헌신 번제를 드렸을 때에 온전한 이 번제를 드렸더니 오늘 온전한 번제가 십자가에 내가 헌신 죽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산 제사 드리는 거예요 산 제사가 뭐예요? 집에서 남편이 뭐라고 하고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잘못 없는데 그 말 좀 해봐 내가 정말 모든 걸 잘못했다고 해봐요 어떻게 하겠지? 그랬더니 우리가 말이에요 우려가 나는 번개 그런데 그게 성령의 불이 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계 통의할 때 내 자신이 잘못했다고 애통하고 통의한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떨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저는 구름기둥 불기둥 내가 자꾸 말하면 잘 안 갖고 꼭 하고 싶고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데요 저는 이게 보통 사건을 안 봐요 어떤 사람은 뭐 다 있는 거다 아니요? 그거 다 있는 것이요 뭐 선포라고 하겠어 그럼 우리 교회만 있어요? 몰라 다른 교회도 있으면 좋고 그건 내가 그것과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교회는 있다 우리 구름기도 불교회 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그런 구름기 불이 여기 예배가 되고 성령이 임했다는 건데 그러면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면 뭐 돼요? 하나님은 제가 선포된 말씀이 불이 되고 방망이 되고 심령을 깨뜨리게 하소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소서 여러분이 사모하면 이 말씀도 검에 대고 불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할리야 그러고 나니까 어땠는가 에베넷의 축복 이제 이렇던 땅을 다 찾았다는 거예요 이게 나는 너무 감사한 게 이야 물질의 복 우리의 성도 우리의 교회의 물질의 복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어요 불 떨어지고 나서 물질이 와요 물질이 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모엘이 통치했다 나와요 네 군데 다니면서 사모엘의 말씀이 통치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불 받고 물질 받고 복 받았으면 끝 이런 사람 문제예요 여러분요 물질의 복 받기 전에는 열심히 충성했다가요 큰 회사 사장이 됐다 별로 교회 필요 없어요 갈 필요 없다니까요 복 받았는데 아쉬울 게 뭐 있어 통장이 어마어마한 있는데 이게 저주인 줄 아세요? 저주입니다 부자가 청구가 되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사모엘의 통치 받지 않는 인생 이 땅에 잘 되고 대통령이 뭐합니까? 사모엘의 마지막 통치를 받아야지 하나님 말씀에 교회에 하나님 목사의 조응의 말을 들을 수가 있어야지 여러분 최고의 복은 분과 겸손한 것이고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엉망금을 줘도 은혜입니다 하고 날마다 낮아지고 가장 약한 자 입장에서 섬기는 복된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론으로 그걸로 하나님께서 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실까 보니까 다니엘서 9장 2절에 뭐냐면 에레미야가 70년이 차면 회복된다는 그 말씀 깨닫고 기도했다는 내용 에레미야 29장이 70년이 차면 회복된다 다 했는데 그래도 내게 구하라 그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예비했지만 구하래요 기도하래요 복보다 구해서 우리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 교자하고 싶어 하나님 얼굴 뵙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이게 그 얘기는 그 얘기예요 얼마나 기도해야 돼요? 일곱 번까지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이게 일곱 번 완전 숫자인데 구름장에 떠오를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건 주님이 일하나 했습니까? 이를 행하신 여호와 성체 여호와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이를 행하고 성체하기 때 부르짖고 그러면 내가 일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승리와 실패는 한마디로 기도입니다 이 사우랑과 다이웃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 다이웃은 승리했다는 얘기고 사우랑은 실패했다는 얘기인데 딱 뭘로 본가? 사우랑 기도했던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다이웃은 기도한 내용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일라 사람이 불레사람을 침략했을 때 여호와이 물어요 여러분 그건 그일라 타장마당 지키는 것은 사우랑 영역이 왕은 안 하고 쫓겨다니는 다이웃이 그 일을 해야 되겠냐고 그런데 그렇구나 다이웃이 그 일을 하더라고요 자기 몸도 지금 숨기 바쁜데 그 지역의 불레사람 군대와 싸워줘? 이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시구나 사우랑은 부끄러운 지도 모르고요 그일라? 아이고 이게 다이웃이 문빗자 안에 갇혔다 내가 잡으러 간다 하나님이 내 손에 붙였다고 그러더라고 속아지도 그렇게 없을까 사우랑은 그래서요 다이웃 잡으러 간대 나는 인간의 의식이 기본이 안 된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완전히 차이가 나 사고방식이 못된 사람이 있어요 사우랑 같이 이게 문제예요 다이웃이 얼마나 고난이 많았는지 시글라에 불타버리고 그래가지고 자기 처자식 다 사로잡혀 갔었을 때에 군병들이 돌 가지고 다이웃을 치려고 달라들었어요 다이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기 보아대의 처자식이 다 죽은 줄 알고 다이웃 죽이려고 막 반역은 상황에 얼마나 죽고 싶었을까 예 하나님의 삶 다이대에 그런 고난을 줘야 됩니까 예 그런 눈물골자이를 통해야 됩니까 다이웃을 또 깨뜨리고 또 깨뜨리고 부숴뜨려 버려요 완전히 창피 다당하게 만들고 여호와께 물었어요 그게 될 추격이에요 추격에다가 애국 병사 병된 병사람 만나요 그 사람 살려줄 때 그 사람 입에 의해서 적군의 행로를 알았어요 이야 하나님은 해답을 이렇게 주구나 쓰러진 적군 병사 하나 살려준 것이 살 길이더라고요 여러분 보기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데 내 생명 나한테 기대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다이웃이 어디로 간 이기게 하셨더라 다이웃의 바람 마냥 그 인생이 성경의 기록이 됐어요 바다에 그 많은 인생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의 스토리가 됐다니까요 스토리 다이웃이 없었다면 성경의 밉밉에 그렇구나 거기까지 하나는 생각하셨습니까 우리는 절대 눈에만 보지만 멀리 깊이 보세요 저는 모세의 사람을 볼 때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갈랐어요 유리아 큰 사람은 큰 기둥답한 사람이더라고 그런데 제가 묻습니다 홍해 바다를 갈른 사건 대단한 큰 바다가 갈라졌어요 길이 나버렸어요 뒤에 예고가 주교권사가 왔는데 그것을 통해서 살려냈는데 하나님이 모세 아니고 홍해 바다를 갈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전낭아 하신데 그런데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이 무슨 메시지냐고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어려움도 주거든요 하나님 직접 하신 분 댈 게 아니고 나한테 짐을 주고 어려움 주고 갖고 일어나가거든요 그건 뭘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왜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뤄놓고 우리가 참관하고 구경하길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입력 가운데서 음성 듣고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쓰임받은 도구가 됐다는 것 말은 지발같은 나를 하나님이 쓰셨어 하나님이 나를 쓰셨어 동행하셨어 나를 쓰시려면 그냥 쓸 수 없어요 안 써 쓰여지잖아요 육의 사람 그래서 영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뭔 삶이면 광야 생활을 주고 두 번 금시 끼고 참 과정을 교체해야 돼서 하나님과 벗이 되니까 쓰임받으셨다고요 우리는 인생에 행복과 기뻄이 있을까 나를 쓰셨네 나와 함께 하셨네 나와 동행하셨네 이게 복이지 않겠어요 영의 사람 되시다 기도의 사람 되시다 우리에게 쓰신다 할 때 감사합시다 여기에 동참한 복된 자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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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